오늘 의대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야구보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구보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라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거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미냐 아멘 기도의 기쁨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언약 붙잡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이 오늘도 새롭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는 이제 당황스러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탁구 대회가 열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 마님께서도 이렇게 참여하시겠다고 우승을 목표로 아주 탁구장에서 열심히 연습 중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동네 탁구장에서 이렇게 시합을 하고 뒤풀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참석하게 되었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밥만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관장님께서 저를 식사하는 데 대표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뒤풀이는 이제 술자리잖아요 각 테이블마다 이제 술이 쌓여져 있고 다들 건배하려고 막 술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조용 시키더니 이제 저에게 기도 부탁을 시키는 겁니다 시키신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해야 되겠죠 순간 술을 조금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순간 고민도 했지만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계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자리에 참석한 것이 처음 같은데 정말로 이 세상의 이런 문화들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술을 먹이는데 서로 죽자고 하면서 왜 이렇게 술을 자꾸 먹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살려고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로 복음을 증가할 수 없을까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정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랩너트를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노예가 될 만한 큰 문제가 있어서도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상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예약, 찬양도 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호흡국 치유호흡국의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 교구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련의 시간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신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암이 생기셨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때가 어떨 때였냐면 권사님께서 다시금 다락방을 회복하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두 군데 문이 열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에게도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세 번이나 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이 적응될 줄 알았는데 또 성도님께서 이렇게 암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문제는 수술을 잘 마치고 항암을 하는데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8개월 8개월 동안 계속 아프신 것입니다 8개월 동안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일주일 동안 아 정말로 죽겠구나 이런 코로나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순간들이 8개월 동안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참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락방이 시작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얼마나 이렇게 계속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과 하나님 계획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남편분이 아프신 그때부터 다락방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생활이었다면 지금은 생명을 살리시기에 말씀을 듣고 붙잡고 계시고 적용하려고 하고 계시고 그의 자녀들 제가 전에 신방 갔었을 때는 방에서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 이제 신방을 가니까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아프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 남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다면서 가정에 가정이 믿음으로 원네스 되어진 것 같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아픔으로 인해서 저의 믿음, 저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저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전에는 나의 소원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나에게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붙잡고 누리는 구원에 대한 영적인 기반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금 이 인생을 드리며 다시금 사역하려고 하시는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더 깊은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문제는 축복입니다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복음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매번 똑같아져 버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나에게 간절함이 없는 그것이 저주이고 우리 후대에게 이야기할 것이 없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이번 연도 지나고 내년 연도에는 다시금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인도 받고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내리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함께의 축복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라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났기를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원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수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필 나를 이 예원교회로 나를 다니게 하셨을까 그것도 멀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이 문제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전도사님 소개로 인해서 어떤 집사님을 예원의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조금 문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다락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현장에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그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이 너무 좋은 겁니다 천평이 되는 이런 큰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셨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다락방이 시작되었고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다 특별히 이번 세 주간에 걸쳐서 지난 세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성삼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구원, 너무 감사하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냥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주변에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영적인 집중을 하시기 위해 점심시간마다 성경책이랑 기도수첩이 든 가방을 들고 기도하러 식당 이런 빈 곳에 기도하는 좋은 공간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일하는 곳에서 가방을 메고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분께서 왜 이렇게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시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간다고 그분께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함께 기도하면 안 되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니까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분도 이렇게 초대되어서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 초대되신 분은 어릴 적에 예수님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때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뿔뿔이 흩어지셨대요 건축을 하기 싫어서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된 겁니다 일진 생활도 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심시간에 만나는 거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만나진 못하지만 일에 방해되지 않고 만나느라고 이렇게 긴 시간을 만나진 못하지만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만나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드릴 때마다 너무나도 잘 듣더라고요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소원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점검해봐야 될 것이 우리가 저기 불상 앞에서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의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불교에서도 자기 가족의 건강과 자기의 업이 잘 되게 하는 기도 정성과 행위를 들여서 108배를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저희 부처님에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언뜻 이렇게 드렸는데 그 초대받으신 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 이때까지 내가 잘못된 기도를 했구나 이런 포롬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초대했던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고백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구나 본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가방을 들고 돌아다닌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셨구나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할 용언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속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매주 복음을 위하여 지교의 모임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듣고 다시금 다른 질문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에 올바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며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발견되어지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 3, 7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해외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정말로 이 지구가 어떻게 되려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로 너무나도 큰 재앙들이 너무나도 세계 곳곳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구나 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금이 없어서 재앙이 닥치는 시대에 우리를 2, 3, 7을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교하는 예원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원해스를 이루어 이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운동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기도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낸 사람들이 모인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다시 누려지고 기도의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우리가 저 현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저 성교 현장까지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의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며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